안녕하세요. W 두개의 세계에서 강철 역할을 맡은 이중석입니다. 저는 W에서 슈퍼재벌 강철 역할을 맡았고요. 정의롭고 아주 매너있고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일단은 그동안에 해왔던 역할들이 되게 가난한 역할들을 많이 했어가지고 재벌 역할을 언제쯤 해볼 수 있을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하게 돼서 예쁜 옷들도 많이 입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의상